야 교장 선생님이요? 선생님이요? 교장 선생님이요? 아 진짜요? 저는 정말 운이 엄청나게 있는데 딱 장바닥하고 3주일 후에 학교 분들도 일어나더라고 교장 선생님 가수 말지? 동기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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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중요한 게 목표 같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행동만 보고 내면을 안 보니까 그게 이제 얘기 듣는 순간에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중말로 아이들이 어떻게 몰입해서 자기를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전부 회사 스컨스 1 하위 쓰 такой mos